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한국사 김종호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본인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사는 좀 쉽게 나와서 편히 시험 봤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 합격이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사가 역대급으로 쉽게 나와서요. 그냥 역대급입니다. 물, 한국사. 불이 아니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저한테 100점 맞았다는 분도 엄청 많이 카톡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기 좋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 한국사 그냥 깔아주고 다른 과목 집중할 수 있는 제 전략이죠. 제 전략이 어떤 거냐, 여러분. 한국사는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합격한다. 그렇죠? 발란스를 맞춰야 한다. 그 전략이 이번에 통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평 한번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해설강의. 역대급으로 평이하게 아마 출제됐는데요. 합격성은 하나 90점 이상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점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95, 90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90점 이하로는 여러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0점 깔아주고 다른 영어나 국어로 여러분이 커버 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사로 커버 못 쳐요. 그냥 기본 바탕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누누 얘기했지만 옛날에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이 인사처장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처장님한테 그랬죠? 이거 풀어보세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인사처장님한테. 이거 풀어보세요! 한국사 문제예요! 이거 풀어보세요! 그 사건 이후 한국사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 한국사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국사 없애자고 했던 그 의원, 그 발언, 민주당의 이 땡땡 의원. 이 발언 이후부터 한국사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 사건부터. 그래서 인사처장이 그때 얘기했죠. 이제 뭐하냐. 이렇게 지역적인 거 좀 지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지역적인 거 지향하면서 이제 사륜 위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문제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사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10분 안에 빨리 풀어버리고 다른 거에 어떻게 영어라든지 국어 같은 거 그런 거에 여러분이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옛날처럼 어렵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쉽게. 그리고 제 암기티브. 이번에 제 암기티브 여러분 효과 봤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도하자 특히. 이따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핫기 하면서 보도록 하죠. 김종우 믿고 해도 된다는 거 이번 시험에서 절실히 이제 증명했죠. 여러분. 이제 내 거 들어야 하냐고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 그만 보내세요.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들어도 돼요. 왜 불안하신 겁니까? 믿으시면 되는데 왜 불안한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거예요.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쉽게 나왔다. 그다음 출제 분석 보도록 하죠. 단순 문답형이 3문제에 나왔어요. 3문제. 그리고 자료 제시형이 16문제. 아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돼. 사료는 나왔다. 원문 사료가 11문제 나왔고요. 응용 문제가 5문제 나왔습니다. 원문 사료. 이 사료 제시형 문제도 이번에 제가 낸 사료집 있죠. 김종우 한국사 사료집. 사료집에서 100%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제일 수험생들이 어렵다는 문제였던 그 전시과 사료조차도 제 거 사료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료집에서 100% 출제됐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료집에서 다 나왔으니까. 사료집 20몇 강밖에 안 됩니다. 그 강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료집에 다 나왔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국사를 고득점 나왔지만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분들은 그거 한번 꼭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 나열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주 조금 나왔죠? 음. 아주 조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 나왔다. 사료 문제 나왔다. 그래서 사료 특강 같은 거 꼭 한번 듣기 바랍니다. 길게 안 찍었어요. 제 스타일 알잖아요. 길게 안 찍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듣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문답형이랑 이제 순서 나열 보다는 자료 제시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 잘 하시고. 그 다음 이번 제 거 동영에서 비슷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동영. 그 동영도 여러분이 꼭 한번씩 풀어보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야. 기출만 풀어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시대사 쪽으로 분석하도록 하죠. 정근대가 13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정근대.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습니다. 저번 국가직하고 같아요. 근현대사 비중이 이제 7, 7%, 아니 뭐냐 한 40% 정도 나온다는 거. 그쵸. 7문제. 항상 이제 고정이라는 거. 거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많이 나올 때는 8문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근현대사에서 결정납니다. 그 다음 선사시대 2문제. 선사시대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선사시대가. 그 다음 고대 2문제, 중세, 고려 3문제. 고려도 꽤 많이 나왔죠. 근세, 근태, 조선이 4문제입니다. 조선의 비중이 옛날보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조선의 비중이 옛날보다는. 그리고 근대 3문제, 일제 3문제, 현대 1문제. 여기 아주 특이한 게 현대사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현대사가 몇 문제밖에 안 나왔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민감한 쪽은 별로 안 냈다. 이번에 통일이라든지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역시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3.1운동 문제도 나왔습니다. 현대보다는 앞쪽이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나온다고 안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 합격하신다면 이제 끝난 거지. 뭐 통합형이 이제 두 문제. 통합형도 항상 두세 문제에서 나오죠?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시대사를 분류해봤습니다. 분류사로 한번 보도록 하죠. 분류사는 역시나 정치사가 10문제 나왔습니다. 문화사가 6문제. 내가 그랬죠? 정치사와 문화사로 결정된다고? 근데 이번 시험 아주 특이한 거는 사회사는 아예 안 나왔고 사회사는 아예 안 나왔어요. 사회사는. 경제사가 4문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제사. 거의 안 나오는 경제사가 이번에 나왔어요. 전시과라든지.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전시과라든지. 난 뭐 농존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4문제나 나왔다.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땐 전시과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틀리고 실수로 하나 틀리고. 그래도 90이잖아. 90이어도 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과목이 커버 친다면. 한국사 100점 나와도 여러분 영어하고 국어하고 망했다. 그리고 선택하고 망했다. 그럼 털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 한국사로 붙는 게 아니라니까. 전체적인 과목이 뭐가 돼야 한다. 밸런스가 맞춰야지 붙어요 여러분. 한국사는 여러분한테 떨어지지 않게 제가 도와줄 뿐입니다. 이거에 올인하면 안 돼요. 한국사에 올인하면 안 된다고. 어떤 애들 보면 맨날 한국사 먹는 건 뭐해. 한국사는 최대한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초반에 한국사 잡고 나머지를 이제 뭘로? 이제 영어하고 그 다음 국어라든지 아니면 선택과목 쪽으로. 한국사는 초반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잡고 다른 과목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암기 과목이잖아. 암기 한 번 하고 계속 회독 돌리면 돼. 아시겠죠? 누가 이해래. 이거 이해하려고 뭐 100년 걸릴 거야? 빨리 암기 하시고 빨리 합격해야지. 합격하는 게 효도입니다. 합격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예요. 합격이야. 알겠죠? 이게 최고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문제 했는데 앞으로 문제 전망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공부 방법 쉽게 나옵니다. 이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어보세요. 이 사건 있잖아. 이 사건 이후부터는 내가 볼 때는 뭐한다?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한국사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올 거예요. 다른 걸로 이제 커버 칠 거예요. 문제가 쉽게 나오니 기본에 충실하자. 오케이. 기본 수업 듣고 필기노트와 기출문제로 회독하면 돼요. 몇 회독하라고 해서 내가 5회독.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이면 3회독만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틀리니까 5회독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료하고 동형 정도면 충분하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강의는 제 거 기본 수업 한번 여러분 들어야죠. 기본 수업. 긋고. 그리고 필기노트 특강. 이거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20 몇 강짜리인데. 아니 30강짜리. 30 몇 강짜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틀어놓고 복습용이야. 이거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이거는 복습용입니다. 그냥 기출문제.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듣는 걸 추천하긴 하죠. 같이 풀면서 듣는 거예요. 이건 뭐 듣는 것도 아니지. 사료특강. 이거 요정도. 그러니까 기본 여러분 실제적으로 들을 거는 기본 수업하고 사료특강 정도는 합쳐서 100강도 안 돼. 그다음 동형이 여러분 문제 푸는 거잖아. 그냥 이거는. 합쳐서 100강이 안 된다니까. 합쳐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 수업만 100강이 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제 거 다 합쳐봤자 100강이 안 돼.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회독 돌리라고. 강사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보잖아. 수험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독 돌리면 합격합니다. 한국사는 빠르게 끝내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내가 암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암기 시켜주니까 계속 반복해. 뭐가 두려운 거야.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그쵸? 오케이.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시간 만들고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 또 작업하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세 시간 투자했습니다. 세 시간. 벚꽃 피고 있는데 지금. 아들하고 지금 놀러 가야 하는데 아들까지 포기하고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 요새. 아.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근데 문제. 여러분 맞기만 하면 돼. 맞으면 돼요. 쉽죠? 이거.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설명 옳은 겁니다. 연천 전공리 주먹도끼 구석기죠. 어. 내꺼 암기팁 단전공상청에 있잖아. 이거 수업시간에 내가 뭐라고 해서 미국 병사가 발견했다고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요새 연천 전공리에 오면 주먹도끼 빵 판다고 했잖아. 내가 주먹도끼 빵 판다고. 내가 수업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네. 이건 구석기입니다. 창원 다오리. 이건 철기잖아요. 철기. 철창으로 암기하러 있잖아요. 철창으로. 그쵸? 창원 다오리 철기. 그 다음 강화 부근리에서 어떻게 돼? 고인돌 방안. 이거 몰라도 돼. 고인돌 나왔잖아. 고인돌. 고인돌 나오면 뭐. 청동기라고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죠. 청동기 핵심은 돌. 돌. 돌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돌. 거성문화. 돌 농기구. 청동이지만 돌이 나온다. 기본 수업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답은 3번이고. 빗살무늬 토기는 당연히 이거는 신석기죠. 빗살무늬 토기는 당연히 신석기지. 이던 눌빛. 암기팁 있죠? 이 덫 눌빛. 이게 빗살무늬잖아. 이게 주는 문제죠. 답은 몇 번? 3번. 주는 겁니다. 드세요 한 거예요. 드세요 했으면 어떻게 돼? 앙! 먹어야지. 틀리면 뭐 해야지. 답이 없죠. 그쵸? 그 다음 2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음력 12월. 여기 12월. 12월. 12월에 제철행인센터에 연고 있대. 내가 12월 연고 수렵사의 전통. 부연해요. 부연. 10월마다 제사지네. 어. 무천 있네. 무천. 동해. 암기팁 효과. 부여. 부영아파트. 기억나요? 부영아파트로 12월에 간다. 어. 이건 동물왕. 동물왕같이 고동을 잡아. 부영아파트로 12월에 간다. 했잖아 우리. 암기팁 효과. 그러면 딱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부여하고 동해. 봅시다. 오부족 있죠. 근데 틀려. 뭐가 틀려. 게루부는 고구려야. 여긴 사출도 플러스 왕족입니다. 안 돼. 그 다음. 신지. 읍차. 신건지. 부차 먹자. 암기팁.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거 사만이잖아요. 안 되지. 그 다음.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소도. 이것도 사만이네. 소도 있으면. 사만. 그쵸. 어. 재정. 분리사회였다는 거잖아. 그 다음.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책화. 책화. 책직으로 때려. 책직. 책족. 암기팁. 책족. 기억 나잖아. 책직으로 존나게 때려 했잖아. 내가. 그쵸. 그럼 책족이면 이게 동해 아닙니까? 동해. 책화. 그쵸. 동해. 근데 동영에서 냈던 거 같은데. 동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책화했잖아. 내가 동영에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동영. 확인해보세요. 그대로야.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음. 어려워 쉬워. 쉽죠? 어. 그 다음. 3번 가도록 하죠. 가식이 일어났던 걸로 옳은 거. 이자겸하고 척중경 나왔어요. 여러분. 이자겸단이잖아. 이것도 이 사료 내 거 사료 특강에 있고 내 거 사료집에 있고. 뭐야. 동영에서도 이 문제 냈습니다. 여러분. 금에서 예전에 작은 나라에서 요호와 우리나라를 섬겼다. 갑자기 응성하여 요호와 송이 멸망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 섬긴 것은 어떻게 돼? 마땅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어. 인종 아닙니까? 인종. 이자겸이니까 인종이잖아. 인종 암기특 기억나요? 이모부 뭐한다? 사기친다. 이자겸의 난. 묘청. 이자겸 나왔으니까 인종 아니야. 묘청의 난. 김부식이 진압. 삼국사기. 어. 그러면 인종 때 일어났던 거. 이모부 사기. 그쵸. 이모부 사기 들어가 봐. 그럼 이자겸 나왔으니까. 묘청 아니면 김부식 삼국사기일 거 아니야. 처지면. 묘청 여기 나오네. 3번. 신재결혼. 어. 다음 몇 번? 3번.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 이거는 고려말이죠. 원간석기 때부터 고려말까지. 그 다음. 성리학 수용하면서 주자가래 보급했다. 이거는 사림들이잖아. 아. 이제 신진사대부네. 신진사대부. 수용했으니까. 이거는 묘청이죠. 그 다음. 몽고 침략을 대항해서 광화도로 도불 옮겼다. 최후가 옮겼잖아. 최후가. 이때 왕은 고종이지. 답 몇 번? 답 3번. 쉽지요? 안 쉬워? 쉽지요? 답은 3번이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죠. 기억 이후. 기억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세요. 상쾌한 아침의 나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이 사료도요. 여러분 제 거 사료집에 있습니다. 제 사료집에 있어요.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은 줄기차 계속됐다.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요거 말하면 돼.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었다. 그쵸? 요새 사료 여러분. 8종 교과 사료에서만 나와. 내가 봐야 하니까. 아니면 한능검 사료 내든지. 그것밖에 낼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 옛날 기출 사료는 이제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사료는 거의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루. 인도.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이 자기 딸한테 어떻게 보내는 편지에 이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9년에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야? 3.1운동이지. 1900 몇 년? 19년. 그쵸? 1919년. 올해 몇 주년 기념? 100주년 기념이네. 여러분. 100주년 기념으로 요걸 낸 거네요. 옳지 않은 것. 암태도 23년. 정우회 26년. 내 연도 암기하라고 했죠? 임병찬 독립응구 10년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정확하게 하면 1912년. 그 다음 밀립대 기성에 23년. 그러면 답 몇 번밖에 안 나와요? 답이. 3번밖에 안 나오지. 이거 독대 있잖아. 10년대. 독대. 그렇죠? 독립응구 대안광복회. 독대. 그럼 답은 몇 번? 3번. 19년 아니니까. 19년 이전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후니까. 오케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가죠. 5번. 성상대 편찬된 서적으로 오른 거. 세조께서 신하들에게 말씀하길 법의 과목은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세 살펴. 어떻게?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세조 때 성법을 만들제. 형정과 형법과 호전에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내 법은 교정되지 못했대.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여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했대. 그렇죠? 반포했어. 반포. 이거 손상은 뭡니까? 경국대전 시작. 세조. 완성. 성종.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이다. 그렇죠? 성종. 그럼 성종 때 서적으로 오른 것. 성종 때는 동국통감. 국조례. 그렇죠? 동문선.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오케이? 성종 암기팁도 문경에서 동국대 음악학과 가서 관사에 산다 했잖아. 오케이. 그럼 보자고. 동국병감. 이건 문종 때지. 동몽성습. 이건 중종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 괜찮아. 윤리서야. 목 나오면 내가 무조건 어린이일 거라고 했잖아. 어린이. 동쪽의 어린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애들의 뭐야. 선수 원래 배우는 건 윤리서 같은 겁니다. 그다음.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여러분 언제 때? 새해. 종돼지. 설순이죠? 설순이잖아요. 국조례. 여기 나오잖아. 국조례. 답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4번. 국조례. 신숙주가. 그렇죠? 이것도 여러 번 기출 나왔던 겁니다. 여러 번 기출 나왔던 거예요. 경국대전 나오고. 그다음 어떻게 돼? 국조례. 성종대 서적. 해가지고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제코 동영에서도 이제 해동제국계. 국조례에서 신숙주 책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은 몇 번? 4번. 쉽게 풀 수 있네요. 그다음. 6번 가도록. 이 6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 이 6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저한테 문의도 제일 많이 오고. 6번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6번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죠. 아 참 저는 이거 나형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형을 기준하고 있어요. 오케이. 설명 옳은 것.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에. 각품이잖아. 품이 있는 거네. 각품에 어떻게 돼? 대정화했는데. 관품이 높고 낮은 걸 논하지 않고 인품만 가지고 한다. 그렇죠? 인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정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 근데 애들이 수험생들이 저한테 문의 온 거고. 왜 역분전이 아니냐. 4번을 제일 많이 찍었더라고. 왜 역분전이 아니냐. 너무 디테일하게 본 거야. 관품이 높고 낮은 걸 논하지 않는데. 인품만 본대. 앞뒤를 자른 거예요. 이 사류를. 앞뒤를 자른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태조 왕권은 어떻게 돼? 인품만 들어야 돼. 공운도 들어가야 돼. 충성도. 공운. 이 공운이 들어가야 돼. 공운. 이 공운이 들어가야 돼. 공운 없고 그냥 인품만 있잖아. 공운과 인품이 들어가야 돼. 인품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시정전시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정전시과. 오케이.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그렇지. 경종 있잖아 이때는. 역시 개경이니까. 경종. 경종 아빠가 광종이잖아. 광종 때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했죠? 사색 공복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색 공복 기준으로 나누어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여기에서 또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수험생이 있어. 무반. 아니 왜 군인. 내 거 필기노트 보면 군인 최초는. 어. 개정전시과인데 여기냐. 여러분. 군인전은. 즉 말하는 하국군인은. 군인들한테 주는 거는. 개정전시과 때부터이지만. 시정전시과 때는 문무관리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고려시대 때 무반. 최고직은 다 누구다? 문신들이에요. 최고직은 다 문신들이야. 그렇죠? 어. 무반. 문반. 이건 관직에 관한 겁니다. 신분이 아니고. 알겠죠? 자법에 나누어서 정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사색공복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됩니다. 상관. 상관이 뭐예요? 산직이지? 즉 명예직이야. 아니면 전직관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제외하고 문반에 차별되어 계승돼. 경정전시과지. 경기도 지방에 한정했다. 경기도 한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과전법이네. 이거 충성도 공로에 따라 지급했다. 이건 역분전이지. 그리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6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 제일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인품 들어가니까 시전전시과를 해가지고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도록 하죠. 가나식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연도죠? 이건 기본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시험지에는 기본 시험지에는 기본 시험지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 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못 만들어서 그쵸?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문제 푸는 게 똑같아. 약간 막은 거니까. 알겠죠? 내가 만들어서 그래. 그쵸? 우리 카메라 손님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아, 나 좀 부탁 좀 할까 그랬네. 오케이. 을미사변. 을미사변 여러분 95년이잖아요. 민비 죽은 거죠? 명성황은 죽은 거고요. 을사조약 05년이죠.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정미 어, 의병인데 07, 08 이건 08, 1월입니다. 08, 1월이야. 그럼 보자고. 사실 오른 것.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어떻게 돼요? 어, 외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시전상인들 그 종류에 있는 상인들이 뭐야?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 주식회사 즉 상업상회사죠? 어, 이건 98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독립협회하고 같이 활동했어. 독립협회 기간이야. 거의. 그렇죠? 신미래가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이건 1911년 아닙니까? 그렇죠? 반공령은 89년이지. 보안회가 창소됐다. 이거 04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건 몇 번밖에 안 돼? 답은 1번밖에 안 되지. 연도가.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연도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도록 하죠. 가왕대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 가 가는 흑수말갈과 통하려 하자. 군사들을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신 고재덕을 보내 여러 나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여기 핵심 단어 나오네. 내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동영에서 냈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이거 내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했죠. 여러분 나 고려 국왕이라고 나오면 나 고려 국왕 나오면 문왕 부여의 습속을 했다. 부여의 옛 습속을 했다. 이러면 무왕 그리고 또 여기에서 힌트 흑수말갈 공격했잖아. 싸우면 무조건 무왕 싸우면 무조건 무왕이야. 싸우면 무조건 누구라고? 무왕 그러면 봐봐요. 싸운 걸로 이거 봐봐. 1번부터 보자고 진국을 바래로 갔고 있다. 이거 고왕 아니야. 대조영 대조영 내 수업시간에 자면서 대조영 그 다음 신라는 극찬 숭성을 어떻게 사신으로 어? 신라도가 있는 거네. 문왕이죠. 그 다음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썼다. 천 인 대 건 고 무 문 선 그렇죠. 문왕이네. 공격했다. 탑 4번밖에 안 되지. 싸우면 무왕이라니까. 싸우면 뭐다? 무왕이다. 답 몇 번? 4번.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도 전 봄 앙 10 et 19 향